자, 두 선수는 내일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티 걸립니다. 네, 오늘 침착하게 잘 풀어가고 있네요. 자, 변서영 선수는 적극적이 못했던 후반부가 아쉽다고 했거든요. 그럼요. 아, 변서야. 변서영 입장에선 부담이 덜합니다. 자, 서브릭점. 그 부분도 좀 대응하는 것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윤협이 탑스피. 야, 윤협이. 된다면 공격수가 조금은 유리하게 경기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안전하게 잘 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서영은 공격 기회를 좀 찾고 있는데요. 막아냈고요. 관리로 넘겼고 공격. 변서영. 자, 윤협이. 자, 윤협이. 냅지 맞고. 그렇습니다. 야, 걸립니다. 세게 해야 되겠죠. 야, 윤협이. 윤협이. 아, 윤협이. afp. 나갑니다. 윤협이. 윤협이. 나갑니다. 변서영 공격인데요. 자세가 많이 크면서 범실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네요. 나인, 나인입니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윤혀빈이 바렌네트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또 받아 냅니다 두점차가 되느냐 넉점차가 되느냐인데 넉점차가 되면서 게임 포인트 윤혀빈입니다 윤혀빈 불안함이 될 수 있습니다 변성은 계속 깎고 있어요 윤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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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혀빈의 디펜스 윤혀빈의 디펜스 윤혀빈의 디펜스 윤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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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혀빈의 범실이 없어요 윤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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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빈 공격 맞받았습니다 또 받았구요 강타 다시 윤호빈 다시한번 또 때립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다시 테이블 앞으로 두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변서용 선수 상당히 긍정적인 선수에요 아아 벌어져있습니다 으아 이제 마코 들어갔구요 야 윤협인 이번엔 뭐 앞서있는 윤효빈 으악 으아져 선수가 이용을 하면서 변수영 선수에게 많은 변화가 받습니다. 네. 이번엔 강하게요. 짧게. 아 좋았어요. 자 렐리 계속 이어집니다. 아 윤협이 큰 힘이 필요합니다. 아 돌아갑니다. 으어엇! 으어엇! 들어가도 찬스볼입니다. 자 이렇게. 변수영은 지금이 이제 쫓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ards계의 9. 나갑니다 나갔어요 한점차 9대8 중요한 포인트에서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자 변화 윤협인 강타 다시 때립니다 나갑니다 나갑니다 나갑니다